네 고생들이 너무나 많으시지요 예 좀 골짜 아픈 얘기를 자꾸 드리는데 특무식에 대해서 나온 것 중에 보시면 정지천연해수중에 있어서 해수구조절에 부식속도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3명공사 3.16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두가지가 있는데 그래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는 평균 부식속도입니다 바닷물에서요 항공사나 3.16은 스탠니스는 괜찮은 절입니다 보시면 부식이 안됐잖아요 거의 안됐죠 근데 최대 부식 깊이가 있죠 이게 쫙 올라갑니다 이게 3.16은 항공사보다 좀 덜 올라갔지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틈부식이 발생되면 안된다는 거죠 덮어놓으면 무조건 부식이 발생됩니다 왜 시알토설이 깨졌기 때문에 3.16에 보다 조금 더 나은 이유는 몰리브덴이 한 2, 3% 들어있기 때문에 좀 낫다는 거지 그래도 안된다는 거죠 이게 틈부식입니다 틈부식 자 그럼 틈부식에 대해서 이해할 때 좀 한가지 그래프가 있는데요 그래서 틈부식 망기하려면 산소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산소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면 틈부식이 발생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 오른쪽 그림 보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스탠네스 생강이 있죠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식률이 있고요 부식률 부식률이 있고 부식률이고 자 여기 이제 우리 물속에 용전산소는 약 8ppm 들어있거든요 용전산소 그러니까 부식인자는 산소죠 O2 O2가 들어있는 용전산소 물속에는 용전산소가 녹아있는데 얘가 부식인자인데 범인인데 물은 도와주는 애고요 이게 8ppm이다 그러죠 그러면 탄소강 같은 경우에는 스탠네스 안에는 계속 부식됩니다 비례적으로 이렇게 너무 많으면 약간 포화가 되지만 계속 부식됩니다 물속에 수중의 8ppm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일반 일반 강이고 일반 탄소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탄소강 자 스탠네스 강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스탠네스 강 보시면 커브가 밑 밑에 있습니다 밑에 잘 보시면 여기 있고요 여기 한 4 정도 보시고요 이렇게 커브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부식 그러니까 4ppm 초과되면 부식이 안 된다는 얘기죠 왜? CR2가 충분히 발생되니까 4ppm 이하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식이 되더라 이게 스탠네스 STS 결국 뭡니까 그래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야 되는데 공급 기준은 뭐냐면 4ppm도 초과됩니다 근데 물속에 보통 8ppm 들어있잖아요 덮어버리면 볼트는 또 가습게 조립하는 순간 4ppm 이하죠 2, 3, 2 만약에 전혀 안 들어가면 어떻게 전혀 안 들어가면 부식이 안 되겠지만 아주 틈으로 미세하게 물이 들어가고 물속에 산소가 따라 들어가는데 사화가 안 된다는 거죠 3, 2, 1밖에 안 되니까 필막을 못 만들고 CR2가 충분히 CR2O3 만들려면 CR2O3 필막을 만들려면 몇 ppm 필요하다? 4ppm 최소한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근데 안 된다는 거죠 틈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그 음불 속에 이제 틈 속에 물이 스며들겠죠 스며들면 그럼 습도 기준이에요 습도 그럼 습도 몇 % 이상이 돼? 물이 안 스며들면 산소 안 들어가니까 부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게 이제 습도 기준이에요 습도 기준 몇 %? 이게 60%입니다 그래서 습도 60%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보십니다 미산 틈으로 물이 안 들어가면 상관없는데 물이 스며듭니다 스며드는데 보시면 습도 부식률이고요 부식률 보시고 그대로 보시고 습도를 보시면 여기 이제 부식이 안 됐다가 갑자기 쫙 부식이 올라가죠 여기 여기 몇 %? 여기가 60% 약 60%입니다 60% 인계 습도 그러니까 약간 촉촉이 젖었다 그러면 100%라는 얘기죠 60% 되면 H2O가 60%고 뭐 안에 산소가 있잖아요 산소 용산소는 몇 ppm? 4ppm 이하 그럴 때 부식이 된다 틈 부식이다 그래서 틈 부식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스트레인스는 너무나 좋은 피막이지만 틈 부식이 너무 치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책은 머리를 4% 이상 할 겁니다 3% 안 됩니다 4% 이상 할 거면 틈 부식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씨알토오스리를 누가 계속 지켜주는 강하게 지켜주느냐 씨알토오스리가 미시적으로 계속 깨진다 그랬잖아요 씨알토오스리가 미시적으로는 용량화 재수수율 분해하다가 다시 붙었는데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분해가 조립이 안 되기 때문에 씨알토오스리가 깨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 몰리브덴이다 몇 % 이상? 4% 이상이다 왜? 둘이 친화력이 너무 좋아요 친화력이 좋다 보니까 얘가 안 떨어지게 꽉 잡아준다는 거죠 산소를 둘이 못 떨어지게 딱 밑에 잡아준다는 거죠 그걸 실험한 겁니다 바다 쪽에서 바다 쪽에 실험했는데 그래서 내 수속 쓸 때 내 생각이라서 이렇게 해서 했더니 이걸 조립했더니 바깥쪽은 산소 공급되니까 상관이 없고 안쪽으로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더니 꽉 묶어서 계속 조립하는 거잖아요 물이 못 들어갔는데 스며들잖아요 물이 스며들어서 60% 이상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식이 되는데 그래서 해봤더니 이런 겁니다 312하고 3836L, L을 붙은 겁니다 L은 로우탄소 오스트나이트강은 반드시 용접할 때 L급 하시라는 거 말씀드렸죠 탄소 보세요 0.03, 0.00 구조 엄청나게 났죠 자 머리 보세요 6% 5.5% 4% 이상 되면 부식이 안 됐다는 거 그래서 반드시 4% 이상, 6몰이 쓰는 경우도 있고 4% 이상 해수까지는 4% 이상 쓰시면 되는데 산성형의 황산염산 쪽에는 한 16몰이에요 그래서 해수, 해수 이하는, 해수 이하는, 해수 이하는 몇 프로? 4% 정도까지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산성형의 황산염산은 너무 세죠? 약 16몰 이상, 16% 이상 이렇게 두 가지로 좀 이해하시면 현장에 쓰시는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식 관리 중에 인코넬 600이 조금 문제가 있다 돼 있죠 용접하는 데 좀 용접 못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좀 문제 부식이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인코넬 600이 왜 그런지 봤더니 염화물 함유나 환경에서 입내 균열에 대해서는 니켈은 좋은 원소입니다 그래서 니켈 함유량을 증가할수록 균열 감수성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순수 또는 약간의 염화물 여기 순수 또는 영월용 환경에서 입기 균열에 대해서 니켈량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균열 감수 증가 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니켈 75% 넘으면 600 합금이 650면 니켈 75% 엄청 많죠 600 합금이 입계 응력 부식 균열 감수성이 입계 균열이잖아요 인터그레늘라 입계입니다 고온 고압수 중에서 유년에 대해서는 크롬이 유효하고 28% 이상 되면 좋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90이 개발됐습니다 600 보시면 니켈이 너무 많아요 니켈 비싸잖아요 크롬 15밖에 안 돼요 크롬 15 스탠넷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좀 작아요 탄소는 너무 많아요 75 니켈이니까 뭡니까 오스터나이터 0점 하면 안 되죠 0.0 L급이 아니잖아요 여기 티타늄 MB 들어가면 티타늄 MB도 없고 무조건 안 됩니다 그래서 690을 만들었죠 그래서 니켈을 15% 줄였습니다 가격을 낮췄죠 60% 그 다음에 15% 어디로 보냈느냐 크롬이다 크롬은 아까 28% 이상 좋다고 했잖아요 30크롬 그 다음에 탄소를 확 줄였습니다 L급이 0.03인데 0.04까지는 L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떤 자료는 0.01도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L급까지 맞춰서 아주 멋있게 만드는 게 690 그래서 앞으로는 600을 쓰지 마시고 690쪽을 쓰시는 게 용접할 때 특히 좋다는 그 다음에 순서대로 염화물 용역 중에서는 SCG 방지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아주 좋은 자료니까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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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